1. 다음 중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자로 오른 것은? 1. 시 도지사 2. 대통령 3. 보건복지부 장관 4. 시 군 구청장 5. 행정안전부 장관 정답은? 3. 보건복지부 장관 2. 간호조무사의 직업적인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실 2. 책임 3. 친절 4. 협조 5. 희생 정답은? 5. 희생 3. 간호조무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업무 중 모르는 것은 동료에게 물어본다. 2. 환자가 요구하는 것은 잘 몰라도 일단 시도해본다. 3. 환자가 주는 금품이나 선물은 감사함을 표현하고 받는다. 4. 본인의 직무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다. 5. 유니폼을 입고 외출한다. 4.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에 대한 폐결액 검사 주기는? 1. 매월 2. 6개월마다 3. 매년 4. 2년마다 5. 2개월마다 5.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1. 건강보험은 1, 2, 3종으로 나뉜다. 2. 공공부조가 해당한다. 3. 의료급여도 포함된다. 4. 시도에서 의료급여기금이 나온다. 5.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징수한다. 정답은 5.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징수한다. 6. 노인 환자의 요실금 간호로 적절한 것은? 1.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다. 2. 단순 도뇨를 실시한다. 3. 주기적으로 배뉴하도록 돕거나 변기를 대준다. 4. 기저귀를 채워준다. 5.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은 3. 주기적으로 배뉴하도록 돕거나 변기를 대준다. 7. 다음 중 검사 전 금식과 검사 후 수분 섭취가 필요한 검사는? 1. 단순 혈액검사. 2. EKG. 3. 흉부 액수성 검사. 4. 상부의 장관 촬영검사. 5. 24시간 소변검사. 정답은 4. 상부의 장관 촬영검사. 8. 귀의 구조에서 외의와 중의의 경계는? 1. 외의도. 2. 고막. 3. 난원창. 4. 이소골. 5. 중의관. 정답은 2. 고막. 9. 24시간 소변검사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매 소변 수집량은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2. 다른 소변검사를 위해 검체를 덜어낸다. 3. 검사 시작 시 소변을 보게 하고 그 소변부터 모은다. 4. 소변용기를 제공하고 화장실에 24시간 소변 수집 중임을 표시해둔다. 5. 마지막 소변은 수집하지 않는다. 정답은 4. 소변용기를 제공하고 화장실에 24시간 소변 수집 중임을 표시해둔다. 10. 다음 약물 중 항생제에 해당하는 것은? 1. 모르핀. 2. 페니실린. 3. 에피네프린. 4. 프로세마이드. 5. 니트로글리세린. 정답은 2. 페니실린. 11. 최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로 적절한 것은? 1. 펩시노겐. 2. 아밀라아제. 3. 말타아제. 4. 에렙신. 5. 락타아제. 정답은 2. 아밀라아제. 12. 다음 중 항생제로 오른 것은? 1. 페니실린. 2. 모르핀. 3. 드라마밀. 4. 디곡신. 5. 아티반. 정답은 1. 페니실린. 3. 다음 중 병실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병실 온도는 24에서 28도씨를 유지한다. 2. 다인실 침대와 침대 사이에 커튼을 설치한다. 3. 침대 간격은 최대한 가까이 설치한다. 4. 환기는 하루에 한 번만 시행한다. 5. 환자가 원하는 경우 자리를 바꿔준다. 정답은 2. 다인실 침대와 침대 사이에 커튼을 설치한다. 14. 다음 중 검사 전 금식과 검사 후 수분 섭취가 필요한 검사는? 1. 단순 혈액검사. 2. 이케이지. 3. 흉부엑스선 검사. 4. 상부의장관 촬영검사. 5. 24시간 소변검사. 정답은 4. 상부의장관 촬영검사. 15. 최장애의 난게르한스섬 알파에서 분비되며 혈중당 수치를 높이는 호르몬으로 오른 것은? 1. 인슐린. 2. 에피네프린. 3. 티록신. 4. 글루카곤. 5. 에스트로겐. 정답은 4. 글루카곤. 16. 치과 물품 소독 시 습기가 남을 수 있고 고온을 이용하는 것은? 1. 2호 가스멸균. 2. 자외선멸균. 3. 고압증기멸균. 4. 자비소독. 5. 건혈멸균. 정답은 3. 고압증기멸균. 17. 당뇨환자의 발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발끝을 천자의 혈당 측정을 실시한다. 2. 발가락 사이에 보습제를 발라준다. 3. 티눈은 즉시 제거한다. 4. 혈액순환 증진을 위해 뜨거운 물로 온찜질을 시행한다. 5. 마른 수건으로 발 사이에 물기를 두드려 건조시킨다. 정답은 5. 마른 수건으로 발 사이에 물기를 두드려 건조시킨다. 18. 왼쪽 편마비를 가진 뇌졸중 환자에게 시행할 간으로 오른 것은? 1. 오른손에 호출배를 쥐어준다. 2. 상의를 입을 때 오른쪽부터 입는다. 3. 왼쪽으로 눕혀 식사를 한다. 4. 계단을 오를 때 왼쪽 다리부터 올린다. 5. 하의를 입을 때 오른쪽부터 입는다. 정답은 1. 오른손에 호출배를 쥐어준다. 19. 다음 중 백내장 수술 환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은? 1. 머리를 숙여 머리 감기 2. 재채기 3. 눈 비비기 4. 심어 호파기 5. 코 풀기 정답은 4. 심어 호파기 20. 다음 중 열성 격련을 하는 환화에 대한 처치로 오른 것은? 1. 신체 보호대를 적용한다. 2.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3. 비위관으로 영양을 실시한다. 4.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5. 얼음찜질을 실시한다. 정답은 2.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21. 1% 테트라사이클린을 적용할 수 있는 질환으로 오른 것은? 1. 유행성 이하선염 2. 홍역 3. 매독 4. 아구창 5. 임균성 안염 정답은 5. 임균성 안염 22. 일사병 환자에 대한 우선적인 조치로 오른 것은? 1. 소금물을 먹인다. 2. 얼음물에 환자를 담가 급속 냉각한다. 3.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4. 강심제를 투약한다. 5. 찬물을 먹인다. 정답은 3.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23. 뱀에 물렸을 때의 처치로 오른 것은? 1. 물린 부위를 칼로 도려낸다. 2. 물린 부위의 독을 입으로 빨아낸다. 3.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4. 물린 부위 아래를 강하게 묶는다. 5. 환자를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정답은 3.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24. 저혈당성 쇼크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1.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2. 수혈을 시작한다. 3. 혈관결찰술을 준비한다. 4. 바닥에 눕혀 다리를 올려준다. 5. 환자가 오한을 호소하면 온찜질을 시행한다. 정답은 4. 바닥에 눕혀 다리를 올려준다. 25. 흡연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오른 것은? 1. 금연을 실천한다. 2. 금연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3. 금연의지를 갖는다. 4. 흡연의 폐해를 알고 있다. 5. 금연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정답은 1. 금연을 실천한다. 26. 다음 중 상담시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피상담자의 잘못된 생각은 바로 지적한다. 2. 대답에 대한 암시를 준다. 3.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하게 한다. 4.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5. 대상자와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할수록 좋다. 정답은 4.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27. 협심증 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의 투여 경로는? 1. 정백내. 2. 근육내. 3. 피아주사. 4. 설아투여. 5. 경구투여. 정답은? 4. 설아투여. 28. 빈혈 환자가 철분제를 먹은 후 검은색 대변을 본다고 할 때 반응으로 오른 것은? 1. 철분제를 먹으면 검은색 대변을 볼 수 있어요. 2.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3. 복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4. 철분제를 너무 많이 복용하셨나 봐요? 5. 철분제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1. 철분제를 먹으면 검은색 대변을 볼 수 있어요. 29. 복원교육을 계획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1. 교육자의 선호도. 2. 교육자의 교육경험. 3. 피교육자의 기초지식 수준. 4. 피교육자의 수요. 5. 교육에 활용할 자원. 정답은? 4. 피교육자의 수요. 30. 복원교육 중 피교육자의 성취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로 오른 것은? 1. 상대평가. 2. 형성평가. 3. 총괄평가. 4. 진단평가. 5. 중간평가. 정답은? 2. 형성평가. 31. 1차 보건의료의 특성 중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것은? 1. 접근성. 2. 형평성. 3. 지불가능성. 4. 고도의 기술. 5. 주민참여. 정답은? 5. 주민참여. 32. 태아가 모체로부터 항체를 받거나 생후 모유수유를 통해 항체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면역은? 1. 자연능동면역. 2. 자연수동면역. 3. 인공능동면역. 4. 인공수동면역. 5. 연구면역. 정답은? 2. 자연수동면역. 33. 모자보건사 없이 고위험 임신 대상자로 특별 관리해야 하는 사람은? 1.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한 경산부. 2. 쌍둥이를 임신한 임신부. 3. 만 20세에 임신한 임신부. 4. 미수가 출산 경험이 있는 임신부. 5. 평소 운동량이 적은 임신부. 정답은? 4. 미수가 출산 경험이 있는 임신부. 34. 보건교육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질병치료. 2. 질병의 예방. 3. 건강증진. 4. 건강행위에 대한 행동변화. 5. 건강행위에 대한 태도변화. 정답은? 1. 질병치료. 35. 구강내에 빛을 반사시켜 내부관찰을 용이하게 하는 기구는? 1. 탐침. 2. 치경. 3. 핀셋. 4. 라이트, 무용등. 5. 핸드피스. 정답은? 2. 치경. 36. 환자의 체중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매번 다른 옷을 입고 측정한다. 2. 측정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3. 체중계는 체중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무의식 환자의 경우 체중을 측정할 수 없다. 5. 체중계가 0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한다. 5. 체중계가 0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한다. 37. 영향상태 판정을 위해 피부 두겹 집기를 할 때 이용되는 부위는? 1. 승모근 2. 상박삼두근 3. 삼각근 4. 둔근 5. 복근 정답은? 2. 상박삼두근 38. 구벅 뜸의 작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혈작용 2. 마비작용 3. 반사작용 4. 혈액순환증진 5. 유도작용 정답은? 2. 마비작용 39. 염증의 국소적 사대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열감 2. 발적 3. 동통 4. 부종 5. 쇠약 정답은? 5. 쇠약 40.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장기 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 장기 요양 대상자는 3등급으로 구분된다. 3.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4. 노인장기 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5. 65세 이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 대상이다. 4. 노인장기 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41. 모자보건의 중요성으로 오른 것은? 1. 추후 인구자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치료중심의 사업이다. 3.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 4.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5. 대상자 중 모성은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다. 정답은? 4.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42. 저출산 및 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오른 것은? 1. 피임교육 2. 난관결찰 수술 확대 3. 해외이민 장려 4. 영유아 보육지원 5. 신혼부부 임대사업 축소 정답은? 4. 영유아 보육지원 4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1. 장기요양 판정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2. 장기요양 인정 대상자는 60세 이상이다.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된다. 4. 장기요양 인정 등급은 3등급으로 분류된다. 5. 장기요양 인정은 의료기관에 신청한다. 정답은?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된다. 44. 치매 노인이 집안을 계속 배회할 때 대처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사지 억제대를 적용한다. 2.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 3. 석양증후군을 호소할 경우 혼자 쉬게 한다. 4. 배회하지 말라고 강하게 다그친다. 5. 집안의 배회코스를 만들어준다. 정답은? 5. 집안의 배회코스를 만들어준다. 45. 다은중 낙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노인으로 오른 것은? 1. 앉아서 바지를 입는 노인 2. 하지 운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 3. 충분한 영양공급을 하는 노인 4.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 5.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 정답은? 4.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 46. 다은중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은? 1. 호흡수 감소 2. 체온 증가 3. 폐활량 감소 4. 골밀도 증가 5. 혈관 저항 감소 정답은? 3. 폐활량 감소 47.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노인 건강 증진활동으로 오른 것은? 1. 노인대학 운영 2. 만성질환 관리 교육 3. 노인 경로당 운영 4. 노인 환자 응급 치료 5. 치매 정밀검사 정답은? 2. 만성질환 관리 교육 48. 정신질환자가 자의 입원을 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퇴원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가? 1. 1개월마다 2. 2개월마다 3. 3개월마다 4. 4개월마다 5. 6개월마다 정답은? 2. 2개월마다 49. 다은중 필수 예방접종 항목으로 오른 것은? 1. 로타바이러스 2. 대상포진 3. 임균성 안영 4. 담마진 5. 홍역 정답은? 5. 홍역 50. 국왕보건법상 매일 1회 불소양치 시 불소용액의 농도는? 1. 0.01% 2. 0.02% 3. 0.05% 4. 0.1% 5. 0.5% 정답은? 3. 0.05% 51. 지역사회 가정 방문 중에 시행해야 할 것으로 오른 것은? 1. 방문 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 2. 방문할 가정의 위치를 찾아본다 3. 방문 가정에 대한 평가 및 기록을 실시한다 4.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관찰한다 5. 방문 가정의 가게도 등 기록을 찾아본다 정답은? 4.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관찰한다 52. 충수돌기염으로 미리 정해진 병원비를 납부했다 이와 같은 지불 방식과 관련된 내용은? 1.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 3. 의료비가 과잉 징수될 수 있다 4. 의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5.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정답은? 2.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 53. 유행성 이하선염에 걸린 소아가 인두통증을 호소할 때 제공해야 할 시기로 오른 것은? 1. 일반식 2. 경식 3. 광급식 4. 연식 5. 유동식 정답은? 5. 유동식 54. 다은중 견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음식물을 갈아 분쇄하는 역할을 한다 2. 교환면이 넓다 3. 유치 중 가장 먼저 나온다 4. 총 4개이다 5. 하학의 경우 7세의 연구치가 교환된다 정답은? 4. 총 4개이다 55. 다은중 뇌척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검사는? 1. 흉막천자 2. 복수천자 3. 골수천자 4. 정맥천자 5. 요추천자 정답은? 5. 요추천자 56. 다은중 병원체의 탈출구가 호흡기인 질환은?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임질 4. 인플루엔자 5. A형간염 정답은? 4. 인플루엔자 57. 항문주의 소형증 발적과 관련된 기생충 질환은? 1. 회충증 2. 시비지장충증 3. 간흡충증 4. 폐흡충증 5. 요충증 정답은? 5. 요충증 58. 업무 중 재해로 인한 휴업수당 제공 및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오른 것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산업인력공단 4. 근로복지공단 5. 국민연금보험공단 정답은? 4. 근로복지공단 59. 의식저하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응급처치는? 1. 인공호흡 2. 기도개방 3. 흉부압박 4. 수혈 5. 부목고정 정답은? 2. 기도개방 60. 간성온수 환자의 혈중암모니아 수치를 낮추는 시기는? 1. 저칼륨 시기 2. 저지방 시기 3. 저염 시기 4. 저단백 시기 5. 고열량 시기 정답은? 4. 저단백 시기 61. 흰죽, 계란찜, 다진고기 등을 제공하는 시기의 형태로 오른 것은? 1. 일반식 2. 경식 3. 유동식 4. 연식 5. 당뇨 시기 정답은? 4. 연식 62. 김치에 잼을 만드는 식품 보존법으로 올라오는 오른 것은? 1. 훈연법 2. 염장법 3. 당장법 4. 절임법 5. 밀봉법 정답은? 4. 절임법 63. 요통환자에게 교육할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서있을 때에는 한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둔다 2. 물건을 댈 때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은 편다 3. 방향을 전환할 때 허리만 이동한다 4. 사물을 몸과 가까이 하여 들어올린다 5. 중력에 대항하여 힘을 준다 정답은? 4. 사물을 몸과 가까이 하여 들어올린다 64. 난청환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환자가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말한다 2.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사용하지 않는다 3. 몸짓을 이용해 의사를 전달한다 4. 보호자를 통해 소통한다 5. 알아듣지 못함으로 무시한다 정답은? 3. 몸짓을 이용해 의사를 전달한다 65. 뜸 치료 시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모든 수포는 멸균된 주사기로 터뜨린다 2. 시술 시간 동안 환자는 자유롭게 움직인다 3. 감각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화상을 주의한다 4. 남은 재는 입으로 불어 제거한다 5. 환자가 뜨거움을 호소해도 참으라고 한다 정답은? 3. 감각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화상을 주의한다 66. 다음 중 라시스의 작용으로 오른 것은? 1. 혈압 강화 2. 호흡 감소 3. 진통제 4. 항이스타민제 5. 인효 작용 정답은? 5. 인효 작용 67. 인간의 건강상태 및 이유와 관련된 보건정책, 보건애료제도, 보건애료자원, 국민의 보건에 대한 의식 수준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적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1. 보건첝 지표 6. 보건첝도 7. 보건첝도 7. 보건첝도 8. 보건첝도 8. 보건첝도 9. 보건첝도 9. 보건첝도 9. 보건첝도 정답은? 68. 보건첝도 68. 초등학교에서 학생 건강검사를 실시할 때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은? 1. 안과검진 2. 구강검진 3. 혈액검사 4. 근골격검사 5. 피부병검사 정답은 2. 구강검진 69.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1. 제1급 감염병 2. 제2급 감염병 3. 제3급 감염병 4. 제4급 감염병 5. 의료관련 감염병 정답은 2. 제2급 감염병 70. 노년 부양비를 구하는 수식으로 오른 것은 1. 노년 부양비는 15에서 64세의 인구수분의 노년인구 60세 이상 곱하기 100 2. 노년 부양비는 노년인구 60세 이상분의 15에서 64세의 인구수 곱하기 100 3. 노년 부양비는 노년인구 60세 이상분의 전체 인구수 곱하기 100 4. 노년 부양비는 전체 인구수 분의 노년인구 60세 이상 곱하기 100 5. 노년 부양비는 유년인구 15세 미만 분의 노년인구 60세 이상 곱하기 100 정답은 1. 노년 부양비는 15에서 64세의 인구수 분의 노년인구 60세 이상 곱하기 100 71. 무의식 환자에게 가장 우선적인 간호로 오른 것은 1. 기도유지 2. 심폐소생술 3. 욕창예방 4. 언어적 자극 5. 관절 가동성 유지 정답은 1. 기도유지 72. 격련하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로 오른 것은 1. 억제대를 적용한다 2. 즉시 산소를 공급한다 3.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4. 앙화위를 취하고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한다 5. 병실 문을 닫고 환자를 혼자 있게 한다 정답은 3.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73. 절개 부위 또는 배액관이 있는 환자의 상처 소독 방향으로 오른 것은 1. 바깥쪽에서 안쪽 2.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곳 3. 절개 부위에서 배액관 4. 배액관에서 절개 부위 5. 아래에서 위 정답은 3. 절개 부위에서 배액관 74. 의치 세척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의치는 칫솔질이 필요하지 않다 2. 따뜻한 물로 의치를 닦는다 3. 수술 전에는 의치를 제거한다 4. 따뜻한 물에 담아 보관한다 5. 물기를 제거한 후 마른 언급에 싸서 보관한다 정답은 3. 수술 전에는 의치를 제거한다 75. 다음 중 아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골반각 내의 충혈 및 염증 완화 3. 방관경 검사 후 동통 제거 4. 자연 배뇨를 돕고 치질로 인한 상처 치유 촉진 5. 분만 후 회음절개 부위 치유 촉진 1. 좌역 2. 통 목욕 3. 침상 목욕 4. 냉스포 5. 미온수 목욕 정답은 1. 좌역 76. 열사병 환자의 가장 우선적인 처치는 1. 얼음물에 몸을 담가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2.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한다 3. 조용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4. 소금물 섭취를 권장한다 5. 강심제를 투여하고 다리를 올려준다 정답은 1. 얼음물에 몸을 담가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77. 다음 중 외과적 무균술이 필요한 경우로 오른 것은 1. 소변백 비용 2. 비위관 삽입 3. 관장액 주입 4. 도뇨관 삽입 5. 장루주머니 교환 정답은 4. 도뇨관 삽입 78. 구강 체온을 측정할 때의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구강 체온 측정 전에는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 2. 구강 체온 측정 시 체온기를 혀 위에 물도록 한다 3. 복부 수술을 한 환자는 구강 체온을 측정할 수 없다 4.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구강 체온을 측정할 수 없다 5. 찬 것이나 뜨거운 음식물을 먹은 후에 바로 체온 측정이 가능하다 4.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구강 체온을 측정할 수 없다 79. 영아의 이유식 섭취와 관련된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수유 후 이유식을 제공한다 2. 이유식은 생후 3개월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3. 한 번에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음식을 먹인다 4. 선호하지 않는 음식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5. 새로운 음식을 추가할 때에는 적어도 4에서 7일 정도의 간격을 둔다 정답은 5. 새로운 음식을 추가할 때에는 적어도 4에서 7일 정도의 간격을 둔다 80. 40세 남자 환자의 활력 징후가 혈압 90에 50 맥박 61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3도로 측정되었다 가장 먼저 보고해야 할 사항은 1. 고혈압 2. 저혈압 3. 과호흡 4. 저체온 5. 빗맥 정답은 2. 저혈압 81. 아나필락시스 환자에서 혈압이 떨어질 때 필요한 처치로 오른 것은 1. 항이스타민제 투여 2. 항응고제 투여 3. 항생제 투여 4. 에피네프린 주사 5. 수익 주입 중지 정답은 4. 에피네프린 주사 82. 편마비로 연화곤란이 있는 환자의 시기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마비된 쪽으로 음식물을 제공하여 저작을 돕는다 2. 건강한 쪽이 위로 가도록 측위를 취해준다 3. 식사가 편하도록 건강한 쪽을 지지해준다 4. 물의 온도를 먼저 확인하고 물을 제공한다 5. 비위관 영향을 실시한다 정답은 4. 물의 온도를 먼저 확인하고 물을 제공한다 83. 다음 중 주관적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1. 활력증후 2. 청색증 3. 두드러기 4. 혈액검사 결과 5. 복통 정답은 5. 복통 84. 수혈의 용혈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1. 대상자와 공혈자의 혈액형 일치 여부 2. 혈액의 유효 날짜 3. 공혈자 감염 여부 4. 대상자 이름 5. 수혈 용량 정답은 1. 대상자와 공혈자의 혈액형 일치 여부 85. 다음 중 특수 구강 간호를 시행할 때 혈익겐 백태 제거에 효과적인 용액은 1. 과산화수소 2. 생리식염수 3. 치약 4. 알코올 5. 불소 정답은 1. 과산화수소 86. 다음 중 복부사정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시진 촉진 타진 청진순으로 사정한다 2. 배횡화위를 취하게 한다 3. 실내 온도를 가능한 낮게 유지한다 4. 신체를 최대한 노출하여 사정한다 5. 검사 전 배뇨하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2. 배횡화위를 취하게 한다 87. 다음 중 위관 삽입 및 위치 확인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위관에 물을 주입해본다 2. 위관의 끝을 물그릇에 넣었을 때 기포가 발생한다 3. 환자가 구역질을 하면 잘 들어간 것이다 4. 검상돌기 아래에 청진기를 대고 주사기로 공기를 주입했을 때 꼬르륵 소리가 난다 5. 삽입 전 코끝에서 환자의 입 5. 입에서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를 더하여 삽입 길이를 추측할 수 있다 정답은 4. 검상돌기 아래에 청진기를 대고 주사기로 공기를 주입했을 때 꼬르륵 소리가 난다 88. 도뇨관이 정확하게 삽입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1. 도뇨관에 물을 집어넣어 본다 2. 여성의 경우 3에서 5cm 삽입한다 3. 도뇨관에 풍선 부풀리기를 시행했을 때 저항 없이 들어가면 잘 삽입된 것이다 4. 소변량을 측정한다 5. 도뇨관으로 소변이 흘러나오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 도뇨관으로 소변이 흘러나오는지 확인한다 89. 요추골절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침상으로 오른 것은 1. 욕창 예방을 위한 공기변화 침묘 2. 딱딱한 판자 같은 매트리스 3. 크레들 침상 4. 푹신하고 부드러운 매트리스 5. 물 침묘 정답은 2. 딱딱한 판자 같은 매트리스 90. 소독용기에 들어있는 용액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소독용액은 일반 약장에 함께 보관한다 2. 소독용액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무방하다 3. 소독용액을 처음에 소량 따라 버린 뒤 사용한다 4. 용기에 뚜껑을 들고 있을 때에는 내면이 위를 향하게 잡는다 5. 용기에 뚜껑을 바닥에 둘 때에는 내면이 아래를 향하게 잡는다 정답은 3. 소독용액을 처음에 소량 따라 버린 뒤 사용한다 91. 흉부천자실 자세 유지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측위로 누워 새우등 자세를 취한다 2.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실시한다 3. 앉은 자세에서 테이블에 베개를 안고 앞으로 숙인다 4. 반자위를 취한다 5. 보기를 취한다 정답은 3. 앉은 자세에서 테이블에 베개를 안고 앞으로 숙인다 92. 위관 영양후 환자의 자세로 오른 것은 1. 앙화위 2. 절서기 3. 심숨위 4. 반자위 5. 배횡화위 정답은 4. 반자위 93. 격리실에서의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격리실에서 나온 후 장갑을 벗는다 2. 가운을 격리실 내에 벗어둘 때에는 가운의 내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걸어둔다 3. 가운은 깨끗한 면이 밖으로 나오게 말아버린다 4. 손은 하루에 한 번만 닦는다 5. 가운을 격리실 바깥에 벗어둘 때에는 가운의 외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걸어둔다 정답은 3. 가운은 깨끗한 면이 밖으로 나오게 말아버린다 94. 다은중 의치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의치는 칫솔과 전용 세정제로 닦는다 2. 의치는 따뜻한 물에 씻는다 3. 의치는 가능하면 최소한의 시간만 끼는 것이 좋다 4. 의치는 얼음물에 담가둔다 5. 의치가 지저분할 경우 치약으로 닦는다 정답은 1. 의치는 칫솔과 전용 세정제로 닦는다 95. 왼쪽 팔에 수액이 있을 때 환희를 갈아입히는 방법은 1. 상의를 입힐 때 오른쪽 팔부터 입힌다 2. 수액 세트를 분리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힌다 3. 수액 조절기를 완전히 열고 갈아입힌다 4. 상의를 벗길 때 왼쪽 팔부터 벗긴다 5. 수액을 완전히 잠근 후 갈아입힌다 정답은 2. 수액 세트를 분리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힌다 96. 화상 환자에게 침구 무게가 직접 닿지 않게 하는 침상 도구는 1. 크레들 침상 2. 삼각대 3. 손두루마리 4. 대전자두루마리 5. 모래주머니 정답은 1. 크레들 침상 97. 다음 중 내과적 손 씻기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손이 팔꿈치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2. 베타딘 소독액으로 10분 이상 소독한다 3. 수술실 진입 전 시행한다 4. 손이 팔꿈치보다 위에 위치한다 5. 손을 씻은 후 털어서 물기를 제거한다 정답은 1. 손이 팔꿈치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98. 폐결액 환자 간호 시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간호조무사는 병실 출입 시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2.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3. 일반 마스크를 착용한다 4. 환자의 배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보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1. 간호조무사는 병실 출입 시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99. 성인의 심천맥박 측정 위치로 오른 것은 1. 요골동맥에서 측정한다 2. 환자를 서계하여 측정한다 3. 좌측 쇄골 중앙선과 3번째 4번째 늦골 사이가 만나는 지정 4. 좌측 애과선과 4번째 5번째 늦골 사이가 만나는 지정 5. 좌측 쇄골 중앙선과 4번째 5번째 늦골 사이가 만나는 지정 정답은 5. 좌측 쇄골 중앙선과 4번째 5번째 늦골 사이가 만나는 지정 100. 퇴원 환자에게 해야 할 업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의사의 동의 없이 퇴원이 가능하다 2. 퇴원 시 약은 처방전으로 약국에 가서 사도록 한다 3. 다음 외래는 본인이 직접 예약하도록 한다 4. 다음 외래 방문 날짜를 알려준다 5. 환자가 두고 간 물건은 즉시 버린다 정답은 4. 다음 외래 방문 날짜를 알려준다